전 선생의 사주 팩토리 시즌 2 너무 평범하게 시작했다 아니 시즌 2 빼버려 뭐하러 해 그냥 전 선생의 사주 팩토리로 가 그냥 전 선생의 사주 팩토리로 가 알았어요 아니 매주 다르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매주 그게 너무 평범했다 다르게 합시다 뭐하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요 갑자기 넌 일주일마다 이렇게 잊어버리냐 일주일에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잊어버리고 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거 방송 나갈 각인데 안 돼 여러분 구독하고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제발 전 선생의 사주 팩토리 시즌 2 전 선생의 사주 팩토리 호러냐 호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입니다 호러나 호러 안녕하세요 이피디님 요즘 뭐 역할이 귀신이야? 아니요 그러면 맡은 배역이 귀신이야? 아니요 아니 근데 여기 와서 즉흥적으로 하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저는 즉흥극 전부 배워라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되네요 예 예 예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뭐 한 주간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사주 풀고 그러고 지냈죠 아 그리고 그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녁 때 밤 늦게라도 하시냐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려요 몇 시까지 하세요? 보통 9시까지 해요 9시까지? 만약에 뭐 퇴근하고 7시 한 반 8시 이렇게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주말엔 또 모일 때문에 바쁘고 그러시면 평일날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예약을 받아놓으면 제가 그 시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협의를 하면 됩니까? 예 협의를 하면 됩니다 아 9시까지만 하세요? 그럼 9시까지만 하면 되죠 아 그 다음은 소주 타임이라? 그때 그 시간 술시라서 이제 술시는 악착같이 지키시는 악착같이 지켜야 돼요 술시는 술과 함께 알겠습니다 저는 일하다가 몸이 또 아파가지고 또 아프셨어요? 이젠 또 어디가 아파요? 팔 팔? 이젠 정형외과 의사님을 불러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저번에 말씀해서 추순이 엄마 어머님 그 전타사에 출연하신 분 그분이 방송한테 제가 그 전화번호를 잃어버렸어요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뭘 그렇게 애타게 찾아 아니 우리 단체로 가야 될 것 같아 이 방송 제목을 추순이 어머님 연락주세요 그것도 괜찮지요 아니 저는 가는 치과 있어요 우리 동네 치과 가요 나는 돈을 좀 들어야 되거든 공사가 좀 많아 예 큰 공사 하신답니다 최소한 두 개 케린님은 요새 어떻습니까? 저요? 네 이게 아 왜? 아니 2주 만에 이렇게 왜죠? 이 직장인을 만난다는 게 직장이 사실 이 사람 사주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 이제 풀어봐야 되겠어 원래 그 연애라는 게 그래 어쩔 수 없지 직장인 갑이라서 뭐 어떡할 거야 그만도록 할 수도 없고 그죠? 제가 바빠지는 수밖에 없죠 네 고생 많으시네 나이 먹으면 연애 다 그래 연애를 안 해서 너무 오래 돼갖고 중간 과정이 없네요 제가 네 저 이번 주에는 무려 두 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 앨리스님 그리고 마루 702 그리고 앨리스님이 오셔서 우리 선물도 주고 갔죠 아 이게 앨리스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승무원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두바이 비누 두바이 비누 무당비누 무당벌레 비누 아 무당벌레 무당비누라는 게 있다 무당벌레 비누 두바이트에서 유명하다는 그래서 여기 또 써주셨어요 네 메시지가 있어요 이피디님 남자는 레드로즈 헤헷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캐리님 연애하는 여자는 세젤리에 잇츠유 음 근데 이미 약간 자꾸 그러시면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 되게 챙겨듣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후원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계 네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카카오 네 그거는 바꿨고요 대문 카카오 프로필을 바꾸셨다고 네 거기 보고 다 오시나요? 아니요 그럼요 방송 듣고 오세요 아 뭐야 방송 듣고 찾아보시고 오세요 괜히 바꿨어 역시 아는 사람들만 찾아온다 그렇죠 그렇군요 캐리 노가리는 어때요? 노가리는 근근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 근근히 사주 팩토리 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어 네 쓰신 분이 계셨어요 오 여기 사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 드리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댓글 갈게요 크레센트 오산님 안녕하세요 전선생님 PD님 캐리님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또 60위까지 올라간 거 축하합니다 이번에 64위더라고요 지난주에 60위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추측에 전털사에서 계속 털리는 분들이 나오셔서 쭉 순위가 오른 거 아닐까요?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 뭐 있나 이 까지 거 이런 느낌으로 탈탈 털어서 힘을 주는 거 재밌어요 하도 많이 털리셔가지고 이제 캐리님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놓을 것 같아 전털사 할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갑니까? 인형 끊어? 멀어져 갔다 아키로 탈출할 거라는 거 정치 팟캐스트 계속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던지라 사법부 욕하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간다니 다행입니다 이명박 그런데 혹시 감옥 들어가는 운과 병원의 셀프 감금 이런 운이 구별되나요? 왜 안 되죠? 안 돼요? 일단 감금은 감금이다 감금은 감금이다 아키로가 아플 예정이래요 유죄 나오더라도 병을 핑계로 호화병실에서 지낸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요 그 얘기하잖아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정말 싫다 그러니까 군대 두 번 가려면 가겠어? 아 어떡하지 똑같은 개념이야 그거는 진짜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 모르면 가도 알고 나면 못 간다 절대 못 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가잖아요 진짜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모르니까 같지 이명박이 정말 들어가기 싫을 거야 근데 들어갈 거야 기다려 보겠습니다 큰손 마녀님 맹박이가 말년을 깜빵해서 보낸다니 야호 제발 그렇게 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버전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버전 뭔가 간절한 버전이었군요 파란하늘 은하수님 안녕하세요 축하를 열심히 듣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얼떨결에 이실직호하고 같이 들었어요 살아온 인생 둘 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무일푼으로 시작해 힘들고 고비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전세 대출금 사업 실패로 진빚 다 갚고 이제는 전세금 포함 1억 정도를 모았네요 축하드려요 와 대단하시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일부 사람들은 나이 45에 1억 모은 것이 자랑이냐고 하겠지만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우리 이 PD는 빚만 1억이 넘어요 빚 안 지고 1억이나 모았는데 그럼 자랑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1억이라는 돈이 10억처럼 느껴지고 뿌듯합니다 뿌듯해 하셔야죠 이게 그냥 1억도 아니고 빚 다 갚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 원 이상 저축하게 된 지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부럽다 빚이 없으니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무탈하게 크고 있고 3, 4년만 더 고생하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온다니 더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보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나 남편의 밥벌이만 좀 안정되면 되는데 특히 저는 그동안 직장운이 너무 없어서 우울증과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나는 어딘가 모자른 사람인가 생각이 들어 힘들었지만 타고난 팔자가 관이 없고 직장 생활이 안 맞더라도 다시 또 복지 쪽으로 도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제발 좋은 곳에 취업하길 간절히 바라며 저도 성질 죽이고 불평불만 안 하려고요 아 바른 말 하신다고 그때 그러셨죠 그죠 선생님 저 이번엔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도 실패를 많이 한지라 어디 들어가기가 이젠 두렵고 가족들 보기도 민망해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우 참 애주가인 남편을 위해 노가리를 주문하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는데 다행히 노가리닷컴 찾아서 주문했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4월에 남편과 같이 찾아뵈려고요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찾아뵈면 자세한 상담 미리 부탁드립니다 꾸벅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사연에 사연이 아니죠 이 댓글에 행복하다고 의원님이 댓글을 또 다셨어요 훈훈하네요 여기에 또 은하수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댓글을 주고 받으셨네요 멋있네요 잔잔하고 좋군요 행복하다고 의원님 와우 60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희들 곁에 함께하는 방송이 염원합니다 전털사 코너와 사연 많은 날은 우리 이 PD님 편집작업 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요 네 힘듭니다 사각사각 007님 저에게도 재테크 운은 없다고 상처 엄청 받고 왔죠 아 이분은 우우우 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셨나봐요 네 상담 받으셨나봐요 네 기억나요 아 그래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 재테크 운이 없습니까 이분은 없습니다 아이고 상처 또 받겠다 아이고 구름커피그룹님 핫퓸 꾹 누르고 듣는 방송 세계 3대 전선생님 이 PD님 캐리님 목소리만으로도 힐링되는 방송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도 뿅 날려주셨네요 네 사는 게 다들 고만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부럽기도 하지만 타고난 걸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스스로 도닥도닥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다들 행복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으쌰 으쌰 즐겁게 지내보아요 한 주 또 기다려집니다 하트뿅 아잉 감사합니다 피롱님 미세먼지로 우울한 나나를 보내고 있는 요즘 그나마 사주 팩토리리 들으며 위안을 삼고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힘든 날이 가면 즐거운 날도 오겠지 하며 지난 것도 다운받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순위가 올라갔나 봐요 전선생님, 이피디님, 캐리님 감사합니다 하트뿅 지난 것들을 들으면 광고도 같이 듣게 됩니다 속초에 있는 한정식집 석청은 올여름에 꼭 들러보겠습니다 사주 팩토리 포에버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 집 딴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제복을 알아? 그 석청은 폐업했습니다 그렇군요 터져라 돈뽕님 승리 성매매 의혹까지 터지고 난리 났네요 전선생님, 또 맞추시겠어요? 네 아아아 발절연님 최근 이명박 보석 때문에 알게 돼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주행 해주세요 손자수 명인님 유랑님 쇼크 드셨네 그래도 알콩달콩 부부 너무 부러워요 역시 신은 다 주진 않나 봐요 주부연을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알콩달콩하면 자식이 없든가 애먹이고 대면대면하면 자식은 좋고 그러더만요 전 자꾸 바랍니다 돈은 이럭저럭 현 상태만 유지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게만 지내게 해달라고요 벌써 전 많이 가졌더라고요 이피디님 이번에도 편집 어렵게 많은 사연 올라오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건지 감사할건 아니다 팔이 계속 아픕니다 네 이피디님 팔이 행복하다고요님 유랑님 탈탈 털린 사연 들으며 개인적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그건 온전히 유랑님 복이려니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 기준도 있지만 사실 자신들의 입장이나 관점 가치관에 따라 동일한 상황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다반사니까요 어차피 부러워해봤자 내 것으로 되지는 않으니 쩝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리 타고난 팔자는 벤츠 티코 등등 차종일 뿐 아 물론 좋은 차 타고 싶지만 내 운명인걸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운세는 고속도로 자갈길 등등이니 어차피 완주는 해야하고 자갈길이다 싶으면 먼저 체력을 길러 그 길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 이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겠죠 모든 분들 현재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모두 아자아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유랑님 관련해가지고 댓글이 좀 있던데 그게 저희가 한 4, 50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제가 줄이거든요 한 30분? 그 정도로 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중간 내용이 잘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 낼 수는 없잖아요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냥 아 이분이 어떻게 그냥 살아왔구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백화윤님 전 선생님 장명도 하시나요? 개명한다고 사주 글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명을 잘못해서 안 좋아지기도 하나요? 개명하는 사주나 사주상 개명하려는 시기가 있나요? 평소 좀 더 이름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개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장명을 합니다 장명은 하세요? 네 장명은 해요 개명은? 개명은 원하면 해드려요 원하면? 별로 뭐 표가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다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한 나이 들어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져요 누구야 아버지 누구야 어머니 누구 실장님 뭐 이렇게 되지 그렇죠 이 피디도 이 피디 이름 모르잖아 그렇죠 이 피디로 돼 있고 그래서 어릴 때 개명하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커서는 거의 이름을 쓸 일이 없어요 자기 책이라든가 이부장 김부장 뭐 김과장 이과장 이팀장 전팀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을 바꿔야 되겠네요 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거의 특별하게 이름을 쓸 일이 은행에선 부르겠다 은행에서도 요즘 아니지 번호죠 번호죠 그러네 이름 부르는 곳이 스타벅스? 그것도 별명이잖아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뭐 별명 부르고 별명 불러요 별명 그리고 병원 병원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이름을 그렇네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명으로 한다 해서 특별하게 인생이 밝 건 없다 그래요 해달라면 해주긴 해요 너무 이름이 좀 그렇다 그러면 해주긴 하는데 원하면 해드려요 크게 뭐 사주상 애들 장명은 지금 해야되면 하는데 장명은 태어날 때 그렇죠 장명은 해주고 상호 장명도 해드리고 상호 상호도 장명 해드리고 뭐 그렇죠 근데 저는 본인이 들어서 그 이름이 좋다면 그죠 네 개명하는 거 좋은 이름으로 하신 것도 아니면 저처럼 한 가지 이름을 그냥 계속 쓰시던가 음 전 여기저기서 다 무조건 캐리거든요 음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 올리신 에피소드마다 하트 꾹꾹 다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이가 구독하고 있는 팟캐스트 중에 하트 누른 팟캐스트는 사주 팩토리가 유일합니다 와 대박 의리 아니 근데 진짜 하트 누르고 이런 게 은근히 귀찮아요 네 귀찮죠 저도 잘 안 하거든요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심지어 8년째 듣고 있는 방송에도 아직 안 눌렀네요 이 박사님 죄송해요 오늘 방송인지 알 바꾼다 이 박사님 그 방송은 굳이 의리 하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치 거기는 뭐 잘 나가니까 네 쓰던 스마트폰이 노안이 되셨는지 파일 저장이 많으면 정신줄을 놓으셔서요 다운받고 듣고 지우고를 반복 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정지행 끝났는데 오우 또 다운받아야죠 역시 감사합니다 난도질 된 사주의 요즘 셀프 다독다독 중인데 그래도 몇 번 더 반복해서 들으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4월쯤 지나면 전털사에 한번 응모해보고 싶네요 좋죠 네 오십시오 저 말고도 광범위하게 친과 외가 문제로 식구들이 고통받는 중이라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집안 문제로 돌아가셨거든요 오셔야겠네요 미세먼지가 거치더니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대네요 날리는 비닐봉지를 보고 함께 날아가고픈 날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비닐봉지처럼 가벼웠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음란 선생님은 곧 오실 것 같은데요 4월 금방이에요 빨리 오십시오 슈퍼그랑주님 이번엔 정준영이네요 이 양반이 점점이 됐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과 정치인의 사주를 풀어보는 코너죠 오늘은 정준영입니다 이제는 거의 다들 정준이가 되셨어 근데 너무 일주일마다 한 명씩 진짜 사건이 계속 있다 진짜 우리 방송하라고 아 온 우주가 팟캐스트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가 사주 팩트를 위해서 그럼요 일주일에 한 가지 빵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위도 올려주시고 연예일에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정준영씨 제가 프로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준영 1989년 2월 21일 183cm 67kg 오형 가수고요 아 그래요? 네 프로게이머도 했고 예전에 1박 2일 나왔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나오고 있었다고 아 1박 2일에 아직도 해요? 네 티브를 저도 잘 안 보고 잘 모르는데 저도 티비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가수하다가 연예인 방송인 프로게이머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피의자 다양한 걸 섭렵하시는 지금은 피의자입니다 어쩌다 피의자가 된 건가요? 가수 정준영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파일입니다 2015년 말 정준영씨가 친구 김모씨에게 건넨 대화 정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자 친구는 동영상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정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올립니다 다른 대화 상대에게도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시기 정씨는 룸사롱에서 여성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합니다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입니다 이 기간에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됩니다 정씨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엔 다른 연예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 지인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올린 불법 촬영 영상까지 다 합치면 피해 여성이 더 늘어납니다 또라이 새끼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또라이인지 사주에 나오나요? 일단 약간 내가 좀 사주를 풀자면 얘기가 기사병인 임자로 딱 보이는데 인사형살이 있어요 형살이 뭐냐면 뭔가를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석유에서 물건을 뽑아내잖아요 플라스틱을 뽑아내잖아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인형이나 책상이나 의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형살이란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재주는 잘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얘가 기사년생인데 올해가 기해년이에요 사주에서 가장 안 좋은 사회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초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얘한테는 돈이에요 돈 돈? 아 돈 일의 결과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지 올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방송에서 모두 다 하차 네 한 1년에 한 몇십 원씩 벌 텐데 다 날아간 거지 많이 벌겠죠 네 다 날아간 거지 지금 소속사하고 계약도 해지되고 경찰 조사 받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깜빡 들어갈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언제요? 올해 들어가겠죠 초에 올해? 초에? 네 바로 내가 보기엔 교사 받고 얼마 안 돼갖고 이런 건 바로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바로 들어갈 거예요 사회충 쳐가지고 제 일의 결과 다 깨져버리니까 바로 그동안은 안 좋았나요 그러면? 그동안 그냥 운이 좋았나요? 2016년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주정 씨가 그런데 그때는 또 무혐의로 지나갔습니다 아 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적당히 합의 보고 했나 보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합의 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됐다 그 당시에는 뭐 여자친구하고의 영상 예 그때도 예 그때도 예 그때도 예 이 사람한테는 이제 수국화 여자의 문제거든요 음 올해 초에도 여자 이 화가라는 글자가 얘한테는 여자 문제도 돼요 음 돈의 문제도 되지만 여자 문제도 돼요 어 이건데 형살로 살아났어요 이때는 음 2016년 네 2016년 개선해보니까 그렇네 신년이었거든요 사신형을 쳐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걸렸는데 잘 넘어갔어요 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총으로 쳐서 사화가 다 깨져요 오 그러면 여자 문제 때문에 작살이 나는 거죠 아 그러면은 형살이 있다는 게 뭔가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가고 보기에는 뭐 이렇게 크게 제가 보기엔 뭐 큰 뭐 재주가 있는 애도 아니던데 어떻게 방송 하나 잘 타고 된 거잖아요 뭐 게이머도 하고 뭐도 하고 놀고 먹고 그렇죠 그런 방송에서 그런 방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얘네 부지하잖아요 부지하잖아요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웃기고 재밌고 노는 거 그런 쪽에 하면 초기 발달이 있겠죠 형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얘는 잡귀도 능할 거예요 잡귀? 응 뭐 카드도 못 만지고 우리 잡귀라 그러면 우린 도박을 못 벌려야 아 그래요? 네 잡귀도 능할 거예요 아마 아마 사조상에 딱 보면 예 근데 안 할 뿐이겠지 안 나타나가 음 그래요 놀 수 있는 건 다 노는데 그렇죠 그중에 여자 문제로 지금 걸린 거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뭐 퇴출이잖아 그렇죠 내가 보기에 옛날 같으면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음주운전하다 걸렸잖아 그럼 한 4, 5년 있으면 풀어주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잖아 네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4, 5년 지나면 풀어주는데 이거는 아니야 음 이런 문제들은 끝이요 네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야 용납이 안 되잖아 연예계에서 끝이다 네 저번에 왜 그 마이크로 닫힌가 왜 그건 부모가 돈 문제잖아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미워하는데 음 이거는 더하지 음 본인이 직접 범죄를 그렇지 했으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걔가 잘생기고 키 큰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좋아하겠어 그렇죠 그것도 몰래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두에 찍은 동영상도 아니고 그리고 한둘도 아니고 사람 찍을 못 받는 거지 그렇죠 만약 연예인 나온다고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겠죠 안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범죄들은 우리가 뭐 우리가 실수로 할 수 있는 것과 실수를 못하는 게 있어 실수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는 이거는 백포 고의죠 이건 고의지 고의 이건 범죄지 음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실수를 동영상에 찍히거나 동영상에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주전화 걸려가지고 지 혼자한테 딜 받아가지고 그래도 욕을 먹는 판인데 음 음주전화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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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욕을 먹는 판인데 내가 지금 용서인 거 이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악질적인 범죄다 그렇죠 그래서 끝이다 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우리가 TV는 뭐예요 꿈과 희망이잖아요 음 거기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맞아요 그렇죠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기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올해 돈도 끊기고 여자도 끊기고 다 끝나는 거지 뭐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그럼 앞으로도 끝났어요 기사회생활 뭐 이런 구다리는 없어요? 아니 이거는 이건 차필 규정이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다시 일어날까봐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쓱 TV에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날까봐 아니 그 방송을 그럼 깨부셔야지 아니 그런 방송도 많아요 보면 그럼 저 종편이나 나오겠다 종편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 그렇지 예능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 보면 근데 어쨌든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운이 없다는 거죠? 네 음 그럼 또 앞으로 안 보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지 앞으로 안 보면 되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사주 풀어가지고 이거 이번에 안 들어간다 했으면 난 약간 조마조마했을 거야 아 이렇게 확실적인 일을 벌였는데 그럼 막 편집할 때 부들부들부들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그전에도 보니까 그전에 뭐 2006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 뒤도 보니까 뭐 비호세력이 좀 있더만 뭐 그런 거 같은데 냄새가 좀 나잖아 뭐 증거만 없을 뿐이지 뭐 밝혀진 건 없고 그렇지 냄새가 좀 나는데 아니면 돈으로 왕창 무망했다든가 뭐 뭐 그렇겠지 아무튼 뭐 솔직히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 피해자인 여성들이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거 신상 판다잖아 그러니까 벌써 찌라씨에는 막 뭐 특정 이름 돌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관심을 가져주지 마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응 그건 그건 우리가 이거는 범죄를 봐서 절대 관심을 가져주면 안 돼요 찌라씨는 거의 다 틀리고요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네 누가 누구랑 하룻밤을 잤다는 거에 대해서 막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여자들도 싸잡아서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네 오히려 피해자인데 네 이런 건 어차피 결과가 없으니까 꽤 살 거예요 뭐 길진 않더라도 네 최소한 우리 사주 팩토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네 뭐 그런 건 아니지 고매하지 마시고 네 뭐 이런 걸로 사주 푸는 거 짜증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유명인과 정치인은 즐거운 사주가 이렇게 없나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뭐 그 뭐 사실은 우리가 저 주제가 이 피디하고 저네가 전두환을 하려고 그랬어요 음 전두환 씨 맞아요 맞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 어차피 뭐 얼마 살겠어 내가 보기엔 뭐 5년 내로 돼지겠드만 아 그래요?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번 봤어요? 아니 보기 아니라 그 얼굴에 부는 관상이라든가 보니까 네 어디 어디 약간 이제 이제 살아있는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한 80 한 5% 정도 아니 그래도 막 기자한테 버럭하던데 왜 아니 그러니까 노인이 살아온 꼬자고 남아있는 네 그거는 노인이 약간 쫄은 거예요 쫄았던 거예요 아 노인이 쫄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겁먹었잖아 어 겁먹어서 그래요 내가 보니 겁 엄청 먹었어요 음 그때 막 기자들이 뒤에서 막 묻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음 치매가 약간 온 거 같기도 하고 치매를 떠난 사람도 하는 짓거리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되게 그래서 버럭한 거예요 네 막 버럭하고 도망가잖아요 막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눈빛에서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무서워하는구나 이제는 이제 귀가 빠졌네 네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네 그러니까 지가 무서운 거야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 에이 오늘은 어떻게 이리 닿지 말 새끼들만 다 나오고 좀 더 무서워하면서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뭐 무덤이나 제대로 쓰겠어 그거야 뭐 내가 보기엔 무덤도 제대로 못 써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뭐예요 그거 안장못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노태훈은 그걸 세금을 잠깐 지금 뭐야 추징금을 다 내려고 그런대요 음 음 그러면 국립묘제 묻힐 수가 있대요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추징금 다 하고 그걸 다 내면 근데 전달이 안 내잖아요 응 국립묘제 못 묻힌다 근데 노태훈은 그걸 내려고 지금 국립묘제 묻히려고 네 묻히려고 묘짜리 때문에 응 그래갖고 지금 거의 그 양반도 거의 치매일걸 치매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네 자식들이 그 돈을 낸대요 추징금 거의 다 냈다고 그러더라고 음 아니 이제 그 정도 되면 명예가 중요해지지 뭐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 죽어 하는데 이제 뭐 엄청 전두환은 그럼 자기가 버텨야지 밑에 자기 밑에 시다발 애들 다 지금 다 입 닦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역사를 절대로 강구해서 안 될 게 뭐냐면 노태훈아 그때 전두환이를 사멸시켜주면 안 되고 한 20년은 살렸어야 돼 깜빡 안에서 응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내 양반이 착한 사람이야 너무 그 부분이 또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평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견된 일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미 뭐 벌어진 일이고 그럼 아유 우리 정치파캐스터 아닌데 우리 정알못인데 우리 정알못인데 네 오늘 우리 정알못은 정준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4주 팩토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부에서 조금 더 훈훈한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구독하고 하트 꼭 눌러주세요 아잉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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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old